네, 이제 저희가 아시아의 한국인 커리어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플랫텀의 조상래라고 합니다. 이게 한 201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랑 같이 중국의 한국인이라는 세션을 3년 동안 같이 진행을 해왔다가 중국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또 많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벽이 있다 보니까 19년도부터는 커리어 세션을 하지 못하고 아시아의 한국인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9년도에 아시아의 한국인 할 때 모델웨이트를 했었는데 또 2년 만에 또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과 일본 두 국가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조태문 대표님께서 CSO께서는 여러 번 창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창업을 좀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테크베이스의 기술 스타트업을 많이 했고요.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것은 리모텍시라고 해서 라이드 헬링 서비스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라이딩 헬링을 했었고 베트남에서는 전혀 다른 걸 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식품 가공업, 그리고 F&B,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을 하고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폐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세 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형태인가요? 네. 3년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들 폐업 신청을 했고 아직 청산은 다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베트남에서 사실은 지금 커리어 세션이긴 한데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창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직장 생활, 지금은 어찌 보면 급여를 받는 입장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지금 저희가 커리어 세션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은 저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방금 일전에 신재인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물가 뭐 좋고 사실은 저는 직장 생활 자체를 제 커리어 레버리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경우는 좀 겹치는데 한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 되게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좁고 나와 있는 사람이 좁다 보니까요. 그리고 좀 특수한 상황에 많이 하고 조그만 기업들이 다들 느끼는 거일 텐데 사람이 없다 보면 많은 영역에 그러니까 스펙트럼상으로 넓은 스펙트럼의 커리어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쪽에서 유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정말 정말 짜잘한 거 하나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도 불편하고요. 소비생활들 당연히 불편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베트남을 가보면서 느꼈던 건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나라를 가보더라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각종 한인타원을 제가 가봐도 그렇고 보통 중국 가더라도 중국어를 써야 되고 현지어를 다 써야 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호치민에서 7군을 딱 가봤을 때 거의 한국으로 다 통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던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처음이었지만 어찌 보면 베트남이 처음으로 가봤을 때 느꼈던 건 중국과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 이게 어찌 보면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거는 정말 중국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중국에서 넘어와서 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어서 먼저 베트남 쪽으로 또 한번 여쭤보면 사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을 처음 하시면서 바로 베트남으로 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은 또 영문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VNG에서 실무를 바로 이렇게 테크 쪽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처음 맡은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업무에서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VN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 게임, 모바일 한국에 있는 모바일 게임들을 소싱을 해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 지금 퍼블리싱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더스트리가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거는 제가 처음 저 혼자 이제 VNG 처음 혼자 한국인으로서 근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시간들이 조금 좀 오랜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한테 직원들이랑 좀 더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른 부서들 그리고 상사들이랑도 좀 더 일단은 인간적으로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친한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좀 더 질문들을 많이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VNG 수는 처음으로 입사한 한국인이신 건가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 분이 한 번 더 계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모바일 사업 개발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통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큰 기업에서는 한국인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분명히 생기고 좀 이끌어주기도 하고 처음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누곤 하는데 그럼 지금은 몇 분 좀 더 계신가요? 지금은 제 상사분이 또 한국 분이 한 분 더 들어오셔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혼자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친해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두 다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직원들이 이렇게 다 있고 저 혼자 한국인인데 저를 위해서 영어를 써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가끔씩은 베트남어로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대화에 참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그러면 이제 조템 CSO님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실 때는 당연히 영어를 이제 업무적으로 쓰시겠지만 이제 전투, 생활, 베트남어는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지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공부를 좀 유창하게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정말 기초 베트남어만 하고 사실 기초 베트남어만 해도 답답하지만 사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있었지만 영어로 대부분 소통을 하고 있고요 택시라든지 길거리에서 물건을 살다든지 할 때는 조금 의사소통이 어렵기는 한데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영어를 다 잘 하시고 메뉴에도 기본적으로 다 영어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다 영어를 잘 구사를 하고 제가 가는 식당, 카페 다 영어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창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할 때는 베트남 직원들, 영어를 못하는 베트남 직원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영어만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베트남어를 하면 물론 훨씬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서 저도 크게 큰 틀에서 다르진 않은데요 동남아 국가들 다 돌아다녀봐도 베트남만큼 잘 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서 언어를 꽤 오래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 정도? 얼마예요? 저걸 가지고 싶습니다? 물건이 어딨죠? 이런 정도는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시전 메이킹 같이 하려고 하면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베트남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요 조시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 이렇게 제가 한 세션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조시가 있는 걸 처음 봅니다 저도 조상래고요 조시고 또 조시고 이렇게 해서 조시 세 명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쭤보면 처음에 제가 강연을 좀 들어봤을 때 유학 생활을 하시고 바로 직장 생활을 일본으로 바로 보셨는데 한국이나 다른 쪽은 생각 안 해보시고 바로 이렇게 일본으로 직장을 찾으시려고 커리어를 쌓으시려고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없던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형식 혹은 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보통 보니까 일반적으로 할 것들이면 한 3개월인데 혹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도 이야기를 앞서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20년 동안 이상 살아오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걸 풀어나가는 노하우는 어떻게 되실지 한번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도 대학을 마치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그건 누구나 필요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에서 대학 생활은 마쳤지만 일본에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취업 준비를 했고 그래서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취업 정보 좀 달라 해서 같이 면접 회장 그다음에 회사들이 회사 소개 작은 회사들이 모여서 부스에서 회사 소개하는 그런 데도 같이 가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경험으로 이 취업 활동이라는 걸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당연히 그때도 졸업을 하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군대 가야 된다는 걸 처음에는 좀 속였다 그럴까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오퍼를 받으면서 나 사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미안하기는 했죠 미안하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사람 뽑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좀 아예 안 된다고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6개의 오퍼를 받은 회사 중에 2개의 회사가 그래도 3년 후에 입사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막 그때는 소설을 썼죠 한국 남자라는 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군대를 갔다 오면 굉장히 사람으로서 더 성장된 모습이 있고 군대라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다시 이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인사부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서 실제로 취업을 일본에서 하게 됐었고요 딱 한 군데 한국에서도 취업 입사시험을 한 게 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마침 97년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IMF가 막 터진 상황이라서 결국 그 입사시험을 보고 면접 취업까지 봤는데 그의 채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일본에서 내정받은 회사로 제대 후에 바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틀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사실 정말 정형화된 부분이 너무 없어서 그때 그때의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얻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인사부 담당자한테는 아무도 안 했었던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그걸로 그 사람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하나 질문 드리면 발표장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퇴사 대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본에서는 퇴사하는 게 쉽지가 않나요? 조금 제가 여러분 재미있으시라고 슬라이드를 넣긴 했는데 모든 회사 모든 퇴직 희망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조금 일본적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생긴 서비스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회사랑 직원의 관계 물론 공사 구별이 확실히는 있지만 굉장히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회사가 나를 키워준 그런 은혜도 있는 가운데 나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건 너가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이 법률사무소 같은 대리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수만 건의 수주 실적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통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라는 게 그만큼 저도 살아봤지만 커뮤니티가 상당히 동네가 좁아요 좁아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도 사실 호치민 안에서는 정말 또 좁은 네트워크가 다 있을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있을 텐데 해외에서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그런 커뮤니티고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많은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 난 한국 커뮤니티 너무 싫어 혹은 너무 말이 많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분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 또 정보를 받고 주고 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한데 또 이게 장과 단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세분은 어떻게 이 한인 네트워크 혹을 이걸 좀 이용하고 계신지 그냥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에서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가면서 한인 사회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 취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인터내셔널 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은 건데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좋은 점은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한인 사회에 크게 참여를 하지는 않았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크게 겪었던 단점이라거나 그런 거는 크게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한국에서 필요한 베트남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정보 교류를 할 때는 한인 사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인 사회에 깊게 참여를 해서 생활을 하고 하지는 않아서 크게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회사에서 정말 일본 사람처럼 일본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했었고 저희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을 전혀 만날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14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저희 아이의 한국말 교육을 위해서 그런 한일 관계에 관한 좀 에피소드가 있은 후에 제가 그때 한국 한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본 그야말로 일본 왕족도 만났었고 일본 국회의원도 만났고 재벌 총수도 만났고 하면서 한인회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 처음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처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있고 그게 어쨌거나 일본에 있는 한국 외교부가 페이스하는 창구가 거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생겼고 그다음에 또 마침 저랑 같은 또래의 한국인들 한국 친구들이 생겨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인 커뮤니티가 말도 말고 탈도 많고 그런 얘기는 비단 일본의 한국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이 한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서클 활동 커뮤니티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 생업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조 대표님 어떻게 저는 처음에 베트남을 갔을 때 아무 연구가 없었고 한인타운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국가가 미국인데 거기다 LA가 제일 많은 데죠 사실 거기서도 이렇게 별로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이걸 불편하거나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불편한 점도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 회사 와서 어쩔 수 없이 거주지도 옮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셀렉티브하게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편한 점도 되게 소모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저한테 주지는 않지만 계속 체리피커라고 하죠 계속 피킹만 하시려는 분들 어느 정도 제가 매니징은 하고 있고 그 반면으로 저도 이제 물론 여기 나와 보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겠지만 스스로 좀 정보 데이터 말고 제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한인사회에서의 한 커뮤니티는 내가 힘들 때 특히 중대차는 어찌 보면 코로나에 있을 때 이래서 우한에서 그때 정말 007 작전처럼 한인 정보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와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정말 해외에서 내가 일신상의 변화 혹은 환경에서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보면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혹은 식당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커뮤니티가 그렇게 좋으면서도 또 많이 관리해서 사람에 대한 침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외에서의 또 이 커뮤니티가 한국인의 커뮤니티가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 등등 할 때 아마 조금씩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공통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국가가 사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통 질문 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번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조시 대표님에서 지금 보면 회사가 지금 하고 계신 지금 이제 결국 한국에서 정착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또 창업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 회사 이름이 코모랩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 쪽 말인 것 같은데 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일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일 간의 크로스버드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도움도 주실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에서 일본과의 어떤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코모래비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 코모래비는 일본어입니다 그 딱 일반적인 일본어 느낌이 조금 안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전형적인 일본의 거의 순 일본어에 가까운 일본어이고요 그 뜻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거를 그 글쎄요 국어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파리 사이에서 새는 빛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고모래비라는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고 있고 그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 단어이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대학생일 때 언젠가 내가 그 사업을 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이 이름을 써야지 라고 계속 이제 그 그 마음속에 담가두었던 회사 이름입니다 그 실제 저희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회사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회사들의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 컨설팅 관련해서 뭐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도 그 처음 발표를 해주신 그 창업 세션에서 처음 발표해 주신 케빈 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포노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지금 포노스의 한국 시장 향 그 프로모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게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회사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회사라는 니즈가 뭐 굉장히 시장 전체를 광고 시장 마케팅 시장 전체를 주도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 끊임없이 그 니즈는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 같은 회사가 충분히 거기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한국에 진출하려는 진출하려고 하는 하지만 한국엔 지사가 없는 일본 회사라던가 그 다음에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의 벤처 기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들이 일본 팀한테 한국 마켓을 같이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략, 사업 전략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안 할 거를 먼저 정해가는 게 이게 전략의 출발점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게 아닌 거는 안 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거는 다 한다는 걸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시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저희도 플랫폼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참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딱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대표님도 이제 막 시작을 하셨지만 하다 보면 그 전문성에 좀 더 특화되면서 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레퍼런스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특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업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본 쪽도 보러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좀 넘어가서 혹시 청중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사는 어떤 어떤 회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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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의 상반되는 두 가지 문화의 회사를 경험을 한 다음에 사실 저한테는 그 후자 그 덴츠의 문화가 저한테는 조금 더 재미있게 느꼈고 그 뭐 조금 더 이제 최근까지 더 오래 그 근무를 한 회사이기도 해서 기본적으로는 정말 그 재미있게 일을 하자 라는 거를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노무라 있을 때는 뭐 그때 공부해 두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뭐 그때 땄던 뭐 자격증 이런 것들도 뭐 도움이 됐고 감사의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 사람을 소중히 하고 사람의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회사 리소스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경쟁 PT에는 참가를 안 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를 믿어주고 맡겨주시는 클라이언트한테 그 이제 신뢰관계를 토대로 정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를 이제 비교해서 고른 게 아니라 믿어주고 선택을 해주신 광고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감이 생기고 저희는 좀 어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랑은 정말 파트너십을 가는 거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일을 그러니까 값과 을 20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대행사라는 건 뭐 영원한 을인 건데 이거는 성과 상관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같은 리스크를 광고주의 마케팅 성과에 우리도 같이 커미트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구조가 되면은 이때 정말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서로 기분 좋게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회사 중 어느 거냐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두 번째 회사가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이었던 창업가 세션 그 다음에 지금 커리어 세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이야기해 주신 공통된 내용은 결국은 신뢰와 사람, 사람과 신뢰라는 부분이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어딜 가나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데 창업을 할 때도 결국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 관리가 참 사람이란 HR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해외 생활에서도 또 사람과 인맥의 관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이 제일 힘들고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도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쭉 저도 보니까 다들 사실 동남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해외 어디를 가면서 보면 중국 전문가가 있는데 어디에 무슨 우리는 보면 변호사도 이야기하고 별리사도 이야기하고 세무사, 회계사 다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는데 해외를 가면 어디 지역 전문가가 다 있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저는 짧게 그냥 하노이랑 호치민을 가보기만 해도 사실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이 남북으로 좀 길게 이어지어 있으면서 많은 이제 상황들이 다를 거고 또 하노이의 또 특징, 호치민의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문 CSO님이 좀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근본적인 차이는 그 스트릭션, 그러니까 북쪽은 중앙정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법률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예를 들면 단속도 더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래쪽, 그러니까 호치민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호치민 지역 같은, 남쪽 호치민 지역은 좀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롭고요 그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자 기업을 만들 때 그 호치민에서는 좀 이렇게 유연해요 처리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너무 작아도 좀 이렇게 허락을 해 주거나 그 창업 과정을 제 발표 자리에 있는데요 사실 일일이 사람이 보고 승인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투자 기획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남쪽에서 똑같은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유연한 반면에 북쪽은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착용하면 이걸로 정말 비즈니스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게 뭐 보충 자료 이런 소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단속, 소방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사무실을 빌리면 또 소방 설비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을 만들었을 때 그 처벌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제일 크고 그 중부 쪽은 이런 게 좀 미드로브 썸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 쪽에서는 이제 키우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지역 이제 산간 쪽 지역은 사실은 뭐 거의 좀 제가 갈 수도 없고요 거의 뭐 일반적인 관광지 혹은 교육이 좀 잘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뭐 별로 어떻게 개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호치민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호치민에 대한 이제 다른 도시는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가셨겠지만 살고 계신 지역은 호치민인데 호치민은 좀 어떤 도시인 것 같을까요? 아까 또 말씀 주셨다시피 남부랑 북부랑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네 많이 다르고요 약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약간 중국의 샹하이와 베이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치민과 하노이의 차이가 호치민 같은 경우 외국인들도 더 많고요 외국인 커뮤니티도 더 크고 한인 커뮤니티도 더 크고 그리고 외국인이 살기에는 호치민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카페들이나 트렌디한 바들이나 이게 호치민이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샵들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문화활동 같은 것도 호치민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봤을 때 호치민이 조금 더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외국인이 살기에 좀 더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베트남 쪽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조태문 CSO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창업을 또 많이 해보셨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정부패 결국은 뒷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약간 이제 저도 베트남 가서 들어보니 이런 이제 부분을 뒷돈을 많이 요구하는 정부 이제 공무원들도 꽤 많이 있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하신 혹은 사례라든지 혹은 이제 주위에서 들어보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경험담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운영하시는 순간부터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만났던 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되게 지쳐 있었는데 회사를 만들고 한 세 달째인가 전기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전기가 나라 소유거든요 거기 말단 직원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직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을 해놓은 전기공사 직원은 바깥에 저를 기다리고 서 있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이란 전기를 썼는데 나한테 50에 대한 돈을 주면 자기가 25로 기록을 해서 올리겠다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정한 제가 뭐 좀 행정적인 실수를 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사회보험 납부를 제가 제가 창업주도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관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기본 최저 시급 정도를 책정해서 하고 있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건데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뭐 지금 당신이 다 1000불을 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창구에서요 창구에서 2000불을 주면 없애주겠다 근데 저는 외국인이고 그 물론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확정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내가 돈을 줬을 때 이게 정말 내 레코드에서 사라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돼 갈까 그래서 한 번도 트라이 해본 적은 없는데요 벌금에 대해서는 한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000불 정도 낼 게 있었는데 그게 6000불이 되긴 했어요 네 이게 좀 제 경험과 여러 주변의 베트남 분들 이야기를 좀 이제 경험했을 때 보면 약간 중국이 조금 더 선진화 되어 있는 그 뒷동거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 뒷돈이라는 건 결국은 회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죠 중국은 이제 파피아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게 내 지인 혹은 뭐 친척 일가에 있는 그 이제 우리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줘서 세금 계산서 끊어 달라고 딱 할 수 있게끔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베트남은 좀 이제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닌 각계 전투로써 개인의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 그런 이제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티켓을 끊어놓으면 돈을 주면 이제 그 벌금을 처리를 안 해준다 그랬을 때 오늘은 네가 면제하라고 해서 다른 티켓을 줘요 그 지역에서는 면제예요 제가 다른 걸로 걸리는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저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베트남을 가면 갈수록 참 재밌다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은 중국만 많이 다니다가 코로나로 이제 올해는 해외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출장도 좀 잦아지고 있는 편인데 그런 걸 좀 저는 이제 제가 중국으로 보다가 베트남을 쳐다보니 참 유사하고 비슷하고 앞으로 저렇게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40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했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마저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분씩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타트업 굉장히 힘들고요 해외사업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알고 도전을 하면 용기고 모르고 시도를 하면은 무모하고 오만한 거라고 해서 오늘 발표가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무모하고 오만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도전에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정말 죄송하고 저도 좀 아쉬운데요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에서 오래 있으면서 저한테 나도 사실 일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일본에 가려고 일본에 가고 싶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못 가겠더라 라는 그런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도 지금 일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일본에서 저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 마련한 후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상 집 하나 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생활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길게 보고 크게 보면 그때 그 순간에 연봉이 어떻게 되고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조금 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그게 꼭 비단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길게 봐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선택을 여러분 모두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해외 취업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도 컸었는데 목표가 있다면 꼭 한 번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멀리서 이렇게 또 이번 오신 거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깊은 뜨거운 박수 한 번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